2024년 10월 23일 오후 5시 9분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오후부터긴 한데 장 끝나고 부터긴 한데 지금 그냥 해놔야 또 편집도 가볍게 하고 영상까지 올려도 하는게 편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절반은 지났죠? 절반은 지났는데 금요일까지는 제가 못 보겠지만 따로 볼 수는 있어도 어쨌든 이렇게는 이제 자세히 또 뉴스를 당분간 또 많이 못 볼 것 같아서 보시면 이제 YG 플러스 급등 저번주 제가 여기 아파트 되게 노래 좋은데 코믹한 녀석 재밌었다고 했죠. 되게 밈으로 많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구요. 제니 노래가 나쁜 건 아닌데 그 확실히 브루노마스도 있지만 그 그 약간의 그 뭐랄까요 그 쇼츠 감성 이라던가 뭐 이런거에 특화된 음악이긴 하죠. 좀 재밌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에이브리 라빈 그 락 같은 그 예전에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구요. 오늘도 실적이 괜찮고 시외 YG 플러스 좀 더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좀 조정 줬다가 아마 빌보드 결과보고 다시 올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는 못 샀지만 뭐 수익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돼서 또 좋구요. 제가 또 로제씨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YG 엔터도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기술이 왠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툭툭 쳐요. 그냥 뭐 그리고 NC가 이제 AI 연구 개발 조직 별도 법인 이거 말고도 오늘 좀 나온 게 있는데 위로금 줄 테니까 좀 나갈 사람 나가달라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지금 보시죠. 올라가죠. 이게 사실 인력 줄이면은 매출 올라와도 실적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돼서. 왜냐하면 지금 나갈 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옛날에 한때나 뭐 집에서 재택 안 하면 뭐 안 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20만원 아래에서는 뭐 항상 제가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수성 웹툰 요거 때문에 아마존이 들어가서 이제 잠깐 한번 푹 올랐다가 쭉 빠졌습니다. 쭉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렇고 미스터블루도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저기 같이 올랐어요. 같은 날 올랐다가 좀 빠졌고 어젠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380. 우리나라 상황 보면 1400이 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좀 너무 안타까운데 정부 운영도 못하고 외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기업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이나 이런 게 중국 제품이 너무 좋게 나오고 지금 옛날에 뭐 중국산 중국산 싼 거 이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을 거의 탑으로 가는 게 많아졌고 그게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고 파인드립트에서 좀 삼성전자도 걱정이고 그나마 SK하이닉스가 좀 괜찮은데 이건 반도체 사이클 산업이라서 같이 좀 운영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인도 쪽 뚫었죠. 제가 이건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 인도가서도 봤고 인도에서 잘 해주고 있고요. 영업소도 꽤 많고 공장도 잘 짓고 있고 괜찮아요. 지금 상장했거든요. 인도에. 여기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만 뚫으면 되는데 인도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중국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다가 좋았다 하면서 이게 중국 제품이 약간 반응이 왔다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중국이랑 좀 안 좋을수록 인도랑 안 좋을수록 우리한테는 호재거든요. 왜냐면 중국산 제품이 너무 싸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 게 최선이다. 사실 인도네시아도 먹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중국이랑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안타까운 거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1300 초반이나 1200 오면 환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카드 연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은행도 약간 부실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대 은행인가요? 거기로 보면은 연체율이 좀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카드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메이저급은 나름 괜찮단 말이에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괜찮고 근데 이게 시장이 죽으면 대출을 잘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금이 딱 동맥 경화처럼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거기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게 터질 때 한국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둔촌주공 살리기를 너무 많이 그거를 지금 너무 계속 허그도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이제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걱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또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서 버는 게 또 투자자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시나리오를 또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서 이제 조선이라던가 뭐 엔터라던가 뭐 이런 쪽에 좀 신경 쓰고 있고 한데 아무튼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금 많이 보유하시면 좋습니다. 현금 현금 환전하셔도 되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언젠가는 해지 자산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때가 되면 달러를 사람들이 못 믿기 시작하면 아직은 그럴 일이 없고 지금 금도 오늘 또 뚫었습니다. 위로 가격이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신흥 쪽 있죠. 베트남이나 태국이라던가 이런 쪽 몇 개 무너지고 유럽도 좀 몇 개 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상황 보면 그래서 유럽도 지금 극우화 돼가고 있죠. 그런 거 있고 우리나라도 꽤 위험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미국 치해가 엄청 많이 두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좀 정리하고 뭐 걔네들끼리 뭐 어떻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한다 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나 이런 거를 또 다른 데로도 돌려서 파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경제 성장이 또 괜찮고 그래서 아 이게 러시아는 금을 또 많이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안타깝다. 그래서 소수 부자들만 잘 살고 일본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수출해서 대기업은 잘 되는데 나머지는 내수 부진으로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되는데 뭐 누굴 뽑으라 그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베스트 뽑아가지고 잘할 사람 뽑아야 됩니다. 진짜 남탓만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좀 많아요. 좀 말이 길었고요. 그 다음에 STX 그랜 로지스가 소폭 상승세 VI까지 찍어가지고 어젠가 12%인가? 잠깐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날이 국정원 이쪽에 사이버 파트너스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옥시원 오늘 VI인가 아마 터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STO 최근에 계속 툭툭 튀고 있죠. 뭐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바로 되진 않을 거 같은 게 증시 한번 무너질 때 왜냐면 K-뱅크도 잘 안 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상황 보니까 돈이 좀 예의치 않은 거 같아요. 돈을 최대한 땡기려고 하는데 안 될 거 같으니까 미루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제 상장해도 되거든요. 가격 낮게 해도 그런 거를 좀 열심히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STX는 5,000원으로 잠깐 찍었다가 내려온 정도 계속 빠지고 있고 여기는 이 정도면 그래도 천천히 3분기 실적 보고 아예 그때 빠지는 거 보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왜냐면 이게 원자재 약간 오를라 말라 하다가 좀 말았기 때문에 아직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러우나 그래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서 5,000원 수익되는 부분 있죠. 5,000원 초반 정도라도 그 정도 노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요선 있잖아요. 요선 요선 기준 맞춰가지고 작업 대충 하시면 단기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증시가 완전 안 좋아 버리면 확 밀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린로지스는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오늘도 뭐 좀 버텨주긴 했는데 아 이거 공시 어제 잠깐 나왔었는데 유형자산 취득 결정 있었고요. 장기 운송 쪽 뭐 하는 거고 취득 예정일이 21, 100억대. 여기는 그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경기가 죽는다고 하면 해운 쪽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지만 전쟁이라던가 이런 거 트럼프가 되면 이런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해운 쪽은 약간 좀 애매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 나와봐야 겠지만 그리고 현대마린 엔진 현대마린 엔진 유상증자 들어왔어요. 2만원에 4천 그냥 1억도 안 되는 돈 그리고 이제 트럼프 효과 조선 쪽이 좀 좋을 수 있지 않냐고 중국 배에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가능은 하거든요. 가능은 해서 뭐 그런 거 나오면은 조선주들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도 시장이 크거든요. 거기 소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쪽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특징 알려드리면 중국에서 그 도크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전세계적이라보다도 중국이랑 일본은 거의 끝나고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도크 효수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형 받으려고 지금 늘렸다고 하는데 기자재라던가 뭐 다른 쪽은 늘린 건 아니고 도크만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최근 좀 봐서 알고 있고요. 오늘 2만 2천원 넘어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상증자 대충 10% 정도 위는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2만 2천 초반 정도에 조금 더 팔았습니다. 예전에 들고 있던 거에 비하면 되게 조금인데 지금 보유하는 거에는 보유의 한 4분의 1 정도 정리했고 다행히 좀 빠져가지고 조정 오면 원래 제가 저번주 정도 이 정도면 좀 조정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조금 더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더 팔았는데 빠지면 더 살 수도 있고요. 2만원 아래 더 내려오면 살 수도 있고 사모펀드라던가 뭐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되고 내년 2월인가 12월, 12월이었나요? 그 언제였죠? 1월 7일 양도 기준일이 1월 7일이에요. 요거 하면은 1월 7일날 이게 하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올지는 뭐 계약금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총이 이제 4분기 나오기 전이죠. 4분기 나오기 전에 4분기 조선 쪽이 다 괜찮을 걸로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간도 괜찮고 그래서 요때부터 이 부근부터 그 4분기 분기보고서 나온 딱 그 사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펌핑 나올 확률도 꽤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투세 시행 요거 유무에 따라서 왜냐면 평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한번 다 털고 다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좀 만약 금투세 시행한다고 하면 낼 돈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으니까 더 올라가 더 내년부터는 뭐 세금 내는 거야 내는 건데 올해까지는 이제 세금이 많이 없다고 하면 일단 요렇게 해서 팔고 다시 사서 한 1, 2% 났더라도 다시 사도 뭐 손해는 아니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다시 여기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요 정도 가격 가지고는 제가 정리하진 않을 것 같아서 작업을 할 겁니다. 요거 해서 만약에 팔고 좀 더 낮은 가게 사면은 이득이죠. 그리고 이게 금액이 제가 좀 크니까 요것만 해도 꽤 된단 말이에요. 한 4, 5%만 돼도 꽤 되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치유에 좀 전에 보니까 2만 8백 정도 되던데 뭐 박스 오르만큼 올랐으니까 요 정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도 가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또 걸리긴 하겠지만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뭐 어느 정도 약간 조정 주고 다시 왔다 갔다 갔다가 위로 한번 빵 튀어 오를 것 같습니다. 그게 3분기나 4분기 발표 전후 내년 한 2, 3월 정도까지 한 보시면 그래도 조선 쪽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 또 수주도 봐야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그 도크를 늘렸기 때문에 여기 현대마린 엔진이 중국 수주를 많이 받단 말이에요. 엔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 여기는 뭐 별거 없습니다. 해운 쪽 다른 거 잠깐 오를 때도 좀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림 쪽 잠깐 이슈가 있었던 정도 박스권 계속 갈 것 같고요. 한번 밑으로 빡 빠지면 쫙 빠지면 그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니슨 안타깝게 지금 트럼프가 더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느낌상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요. 트럼프가 태양광이랑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라던가 이런 거 머스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 나는 그쪽 팬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안 할 게 뻔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무지 싸단 말이에요. 패널이 중국산이에요. 나머지는 계속 그렇게 싸진 않아요. 싸지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에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풍력도 이렇게까지 탄력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가 기회이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죠. 상패 안 당하려고 어쨌든 유중까지 했기 때문에 버텨서 어쨌든 더 하긴 할 겁니다. 더 하긴 할 건데 타이밍 봐서 추미 한 다음에 800북원 정도 700후반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 와도 수익이 오는 정도까지 추미를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게 좀 단점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안 좋아지면 친환경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일단 먹고 살라는 게 중요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먹구름이 좀 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전선 여기는 그냥 계속 구경 중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가격 진짜 괜찮으면 추매를 할 건데 지금은 뭐 추미할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냅두고 있습니다. SM 라이프 1300원대 더 사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못 사고 있어요. 요놈 때문에 색깔 바꿔놨죠. 이것 때문에 못 사고 있는데 여기에 좀 정리가 되면 1300원대 아니면 더 아래 내려오면 좀 더 사가지고 단타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SM 쪽 이슈 좋을 때 YG처럼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나와 준다면 그때 정리할 거니까 제가 곧 그 물량까지 해서 좀 작업을 좀 비중을 좀 높이긴 할 겁니다. 여기는 또 카카오 관련해서 재판이랑 이런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SM 펄아비스 여기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어서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연기한다고 라고만 안 나오면 올라갈 거니까요. 빠지면 기회입니다. 많이 빠질 때마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뭐 약간 애매한데 35,000원 34,000원 정도 이 정도 때는 그래도 좀 사볼만한 정도 같네요.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좀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이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좀 사볼만한 제가 편의점 가끔씩 요즘에 조금 더 자주 가본단 말이에요. 삼각김밥이랑 이런 것도 좀 사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질수록 되게 싼 거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많이들 사먹더라고요. 없을 때도 있고 좀 시간 잘못 맞춰서 가면 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락도 거의 다 팔린 것도 봤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친구들도 뭐 좀 돈 걱정하는 데도 많이 늘었고 해서 편의점 주는 다른 건 좀 비싼데 또 1 플러스 1 같은 거 회사원들은 그냥 마트 가긴 그렇고 그냥 옆에 편의점에서 1 플러스 1 있으면 옆에 동료들이랑 담배필때 하나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1 플러스 2 있으면 2개 사가지고 2개 4명 이렇게 먹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정도 네. 지금 타이밍상 괜찮은 타이밍 같습니다. 키스트 여기는 뭐 다시 제자리 왔죠. 좀 더 빠질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사서 한번 튈 때마다 정리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M 완전히 그거 될 때까지 지금 텐트폴드라마 아예 그냥 얘기도 안 나온 거 보세요. 오너리스크죠. 삼성 뭐 이런 거 똑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없어야 되는데 윙잇푸드 윙잇푸드 윙잇푸드가 급락 나오고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급락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타이밍 같습니다. 1900초반까지는 보통 이제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으나 여기서 좀 올라갈 듯한 느낌으로 보여요. 시외도 나쁘지 않고 원래 여기가 제가 짜증나는데 여기는 2100원은 계속 찍어줬잖아요. 여기서 사실 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도 잘 했는데 일부 그냥 안 팔았는데 한 달이라고 해서 좀 기다린 거거든요. 화요일까지 아마 그래도 어저께 판 사람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락장애는 조금 오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저께는 좀 빠졌지만 그리고 오후 1시 반에 갑자기 하락이 되더니 내부정보 흘러갔나 싶을 정도로 웨인이 이제 12만주에서 종료될 때 마이너스 4만주까지 확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가 월요일 안 나오면 화요일날 나오겠지 싶어서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리했다가 또 다시 팔고 다시 작업 들어온 듯한 느낌 보통 이럴 때 공시 이후 약간 밀렸을 때 공시가 나오고 폭락이 나와서 어저께도 혹시 그럴려나 싶어가지고 대기를 탔단 말이에요 오후 6시까지 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왔고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 이게 다음주 화요일 목요일까지 이제 목요일까지인데 여기에 18일 아니면 25일날 정도에 연기를 한 번 더 하거나 아니면 뭐 된다고 하면 나오지 않을까 공시가 보통 이 정도면 연기 했어요. 항상 월요일 정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약간 좀 올랐다가 연기로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짜증나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1965에 매수해가지고 어제 시위에서 처음에 1996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1996에다가 매도를 걸어가지고 어제 산거는 매도 되고 다시 또 내려왔어요. 1960원대인데 아무튼 또 샀습니다. 또 사가지고 1996에 또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했어요. 오늘 2030인가 까지 갔던가요? 그래서 두 번 가볍게 뭐 단타 정도 뭐 간에 기배로는 안 가지만 이렇게 했고요. 일단 웨인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저점은 올라가고 있고 연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그냥. 저번째도 말씀드렸지만 늑대가 오긴 올 거니까 왜냐하면 아예 치수하겠다라고 나오면 이제 완전히 양치기 소년인데 완전히 그거죠. 근데 늑대가 오긴 올 거라면 뭐 벽돌집 잘 쌓아놓고 뭐 돼지 돼지형제 삼형제인가요? 돼지 삼형제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벽돌 잘 치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어 어떤 게 와도 이제 올라갈 때 이제 호랑이 등을 타고 간다 그러죠. 이렇게 괜히 뭐 동물 비유 잘 되지도 않는 거 그냥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어 미디어 쪽이 잠깐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 알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있었는데 연말에 그 오징어 게임 빠지면 기회다. 많이 빠질 때마다 사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고려신형 정보 여기는 좀 더 빠져서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 때문에 더 사야 되는데 네오이지는 딱 적정가 정도 수준 볼 것도 없어요. 차트 내용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D&D랑 이터닉스는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동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츠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되겠어요. 그죠? 경기 안 좋으면 또 한번 쫙 내려올 텐데 지금 뭐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영업 폐업도 많고 회사도 아까 NC도 줄이고 있고 경기 안 좋으면 대기업에서도 좀 줄일 확률이 높거든요. 삼성도 안 좋잖아요. 할 일이시겠지만 알아서 할 일이지만 각자 뭐 회사든 개인이든 근데 걱정이 됩니다. 코엘패션은 2,500원 정도 전에 아직 요정도 맞으면 좋겠는다 싶었는데 요정도가 계속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몰라요. 저도 뭐 공시하나 나온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 있는데 자세히 안 봤어요. 폰드그룹 여기도 이제 쭉쭉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 사고 있어요. 아직 한번 요정도 요정도 근처까지 오거나 약간 더 밀리면 그때 좀 더 사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팔았던 게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는 어저께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빠졌습니다. 여기서 쉽게 빠지진 않겠으나 요정도까지 밀리면 조금쯤 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할 확률이 높은데 어 제가 만약 그 비중을 높이고 싶으면 더 살 것 같습니다. 나무기술 왜 오른지 모르겠으나 올랐습니다. 아마 좀 코인 영향일 수도 있어요. 코인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수남매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ITM 반도체 여기는 계속 빠지고 있고 잘 팔았죠. 한주당기고 서울옥션 여기는 이제 STO 관련해서 한번씩 툭툭툭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YG플러스는 이제 오늘 몇 프로젝트를 하나 한 5루 아무튼 수익 꽤 됩니다. 많이 안 사서 그렇지 여기도 원래 제가 빠질때마다 타라 그랬잖아요. 저도 많이 못 샀지만 얘 때문에 모든 원흉이죠. 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는 거라도 수익 많이 내 가지고 뭐 좀 너무 많이 튀면 정리할 거예요. 이거는 주봉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올라왔네요. 단기로는 그렇고 지금 제가 이건 직접 본 건데 미국이랑 뭐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1등 찍었습니다. 다 찍었고요. 우리나라 차트뿐만 아니고 해외 쪽도 꽤 좋습니다. 1위예요. 1위. 이게 지속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빌보드 상위권 까지 갈긴 갈 것 같은데 미국은 라디오에서 많이 틀어줘야 되거든요.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이브가 YG플러스랑 유통 이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커넥트로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도와주지 않아도 잘 되고 있긴 한데 좀 이렇게 좀 어 조금 얘기하면 라디오 쪽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게다가 브루노마스예요. 브루노마스는 뭐 워낙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노래도 너무 신나고 미국은 이제 트럭커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노래입니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 빌고 한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요정도 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왜냐면 다닐까 걸릴 거거든요. 더 올라가면 지금도 아마 다닐까 걸릴 수 있는데 요정도 있다가 빌보드 만약에 상위권 뭐 10위안에 들어갔다거나 로제 솔로잖아요. 심지어 여성 솔로라는 게 남자도 있었거든요. 지민이 꽤 높은 상위권에 있었음에도 하이브는 워낙 신총이 크니까 여기는 이제 사실은 테디 소속사거든요. 로제가 근데 음원 유통이나 이런 게 같이 하고 있어요. YG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더 블랙인가 그 다음에 하이브 쪽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월봉으로 봐야 되겠죠. 정거점 근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운좋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빌보드 진짜 상위 딱 1위 정도? 2위 정도 찍으면 그 정도 갈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는 거의 확실합니다. 어쨌든 양현석이 걸그룹은 잘 키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베이비몬스터 지디 작곡 해서 나오는 곡 나오고요. 이게 또 어느 정도는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친구들도 잘 돼서 또 나중에 좀 잘 커서 이렇게 또 로제나 또 제니도 신곡 나왔죠. 어쨌든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보면은 뭐 별로 볼 건 없고 아시안항공이랑 대한항공 합병 조만간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단탁이 괜찮습니다. 여기 좀 잘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화천기계도 지금 이제 선거 졌잖아요. 많이 빠지면 또 기회 될 수 있으니까 실적 한번 보고 저도 조금 더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들어갔거든요. CU 메디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경남 지역도 그렇고 한번 여기 오늘 그거 나왔는데 전원가액 자세히 남았는데 500원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왜 1,100원인지 모르겠는데 합병하나요? 뭐 아무튼 아무튼 이상하네요. 1,000원 자세히 보면 좀 공시 좀 잘 따져보고 하면 여기도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에머리치나 요거는 헤리슨 밀리기 때문에 쭉쭉 밀릴 확률이 높고 만약에 헤리슨 당선된다 그러면 상압갑니다. 그리고 고온은 철강 약간 올라갈 수 있겠죠? 반덤핑 좀 조사하니까 어 나갈 사람은 나가주세요 라고 애초에 되게 곱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향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터즈 전체적으로 좀 괜찮고 그다음에 하이브는 아 이때 너무 조금밖에 못 산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유니엄 머트리얼은 트럼프 당선되면 한 번은 갈 종목이고요. 여기도 좀 잘 보시면 좋은 게 여기랑 에머리치랑 이런데랑 거의 대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대 50 넣어놓고 있으면 한쪽은 좀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표만 안 된다고 하면 어 한쪽이 100% 오르고 한쪽이 50% 빠진다고 하면 그래도 그래도 수익이긴 합니다. 뭐 그런 전략도 있긴 해요. 좀 따지고 보면 여기도 약간 작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르메드처럼 이렇게 보고 있고요. SBS도 부동산 안보 이슈 나오면 여기 한 번 문은 두드릴 수 있는 공간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날 이후에 어 영상을 올릴 건데 뭐 그동안 뭐 별일 없으면 좋겠지만 경기가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현금 많이 갖고 계세요.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시고 환전 쌀 때 하시고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